자, 이건 사랑, 근데 이거 분명히 알림을, 저 생각은, 제 생각은 알림을 켜줘야 됩니다. 그쵸? 켜줘야겠죠? 뭐 중요한 순간에는 무음으로 해놓든지. 그럼요, 그럼요. 중요할 때. 아니,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여성분은 중요한 거 있으면 전화로 하겠지. 전화로 빨리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, 제가 말했잖아요. 항상 남자들이 조금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. 어차피 카톡 계속 올리는 거 이거 듣기가 좀 싫으니까 알람을 꺼놓고, 카톡 같은 경우는 꺼놓고 이제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중요한 일 있으면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?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. 자, 그렇다면 우리 럽딩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. 저희가 1번은 당연히 서운하다. 내 깨똥방도 알림 켜달라고 시위해라. 2번, 알림만 꺼놨을 뿐 답장 바로바로 해준다면 상관없다. 3번은 기타 의견이었습니다. 우리 신동민님이요. 네, 1번이죠. 당연히 서운하고도 남죠. 알림을 꺼놓는다는 건 살짝 귀찮거나 그렇게 해놓는 거 아닌가요? 보통은 단톡방 알림을 꺼놓잖아요. 여자친구에게 다시 켜달라고 하세요. 이거는 조금 주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통은 약간 중립이었잖아요, 늘. 근데 이건 약간 1번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럽디 같은 경우에 성격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, 저는. 그러면 황범 씨는 몇 번이신데요? 저도 근데 럽디랑 똑같아요. 뭐예요, 그럼? 뭐 어떡하라는 거죠? 정윤경님. 3번이요. 여자친구가 깨똥 알림을 꺼놓는 게 섭섭하다면 문자로 하세요. 그럼 소리를 올리고 남들 다 깨똥할 때 나만 문자로 소통한다는 특별함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차라리 저희처럼 다른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렇죠. 자, 9088님. 2번이요. 항상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면 시간 날 때마다 깨똥이 왔나 안 왔나 휴대폰 들여다볼 것 같아요. 그만큼 자주 연락하니까 깨똥 알람을 켜놓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자분 마음이 이해됩니다. 사랑엔 확인이나 알람이 필요 없어요. 아마나. 맞네, 또 우리 9088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2번이 맞는 거였어요. 그러게요. 제가 좀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맞아요. 진짜 연락을 정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진동도 자꾸 옆에서 징 징 울리면 신경 쓰입니다. 맞아요. 저처럼 저는 무음으로 아예 해놓거든요.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계로 보통 울리는 걸 좀 찾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샀나 봐요. 6760님. 2번이요. 연인 사이는 주고받는 대화가 많을 텐데 알림 꺼놓는 거 이해가 가네요. 서원의 말자고요. 저는 결혼 생활 15년째인데요. 우리 신랑은 대답하고 싶을 때만 톡에 답한답니다. 아이고, 속 터질 때도 많지만 그래르니 하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요. 다름. 맞아요.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고요. 생활이 편안해집니다. 두 분이 진짜 다른 거죠, 사실. 그걸 인정하기까지 저희는 거의 5, 6년이 걸렸어요. 많이 걸렸습니다. 자, 박지윤님. 3번이요. 회사 안에서는 알림은 꺼놓지만 회사 밖에서는 다시 소리 켜달라고 하세요. 그럼 서로 의견이 다 들어간 거라서 좋지 않을까요?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자꾸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. 바울 씨가 무음으로 많이 해놔요. 그러니까 일할 때는 무음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무음이면 제 전화를 못 받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잔소리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진짜 깜빡깜빡해서 챙기기가 다 쉽지 않아요. 맞습니다. 김선정님. 3번이요. 워치 하나 선물하세요. 요즘 그거 쓰면 알림 대신 손목에서 진동 울려서 남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. 진짜 이거 신기하더라고요. 신박하네요. 휴대폰에서 소리가 안 나고 올려요. 저는 잘 못 느끼나 봐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어머 와있어. 어머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좀 검사받아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팔목에? 꼬집어볼까요? 네. 느낌이... 아프다.